자 다음 조상규 변호사님 이제 1번입니까? 1번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는 방송 출연한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서민 영정사진을 앞에다 두고 서민 교수님 저의 첫번째 먹잇감 서민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교수님을 왜 가장 만만한 상대로 꼽으신거에요? 저는 서민 교수님의 논리력에서는 제가 떨어진다 하지만 외모에서는 제가 이긴다 외모로 승부하니까? 외모에서 이긴다 서민 교수님 말고는 외모로 승부를 못 본다? 네 맞습니다 서민 교수님은 일단 제가 저의 1승을 깔고 가겠다 그런 저의 속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좀 한가하신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실하죠 사회자님 불편합니다 질문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일 성실하시군요 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제일 먼저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1번이니까 제일 먼저 오게 됐고요 제가 우리 피디님한테도 오늘 양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4시 못 맞출 수도 있다 왜요? 재판을 하고 와야 되는데 재판 언제 맞출지 모르잖아요 재판정에서 제가 급히 재판을 진행하고 이기시고? 오늘 선거는 아니여가지고 선거는 아니여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왔는데 누구보다 빨리 온거에요 일찍 오셨어요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고프로 조회수가 10만이 이상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제일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섭외도 제가 제일 먼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자기 PR이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근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근황 근황 제가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낮잠을 줄여서라도 헬스장에 갔다 왔어요 선생님 잠시만 제가 이야기 좀 잠시만 근황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헬스장에 가서 어깨와 전황근을 다시 만들고 왔습니다 왜 그 부분을 하셨죠? 마이크를 들고 네 마이크를 들고 보수의 에너지 보수의 비타민이 되고자 제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다시 그 몸을 다듬고 왔습니다 그 에너지가 여기에 과연 발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영상 만들어진 걸 보고 아프진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게 전화 한 번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영상 만들어진 거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후문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 어그로를 끄셔가지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아무한테도 영상을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신만이 나왔다 와 그런데도 신만이 안 나온 분들하고 방송하려니까 제가 힘이 쭉 빠져요 다들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들 열심히 한번 봐주시고 자 네 섭외 1순위 네 아 근데 그 다른 분들 영상도 보셨을 텐데 네 어 내 것보다 좀 재밌는데? 하면서 샘났던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제작진들이 제작진들이 뭔가 저에 대해서 편해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애정이 느껴졌구나 저의 영상이 확실히 재밌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제작진의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거 같은데 제작진 해명 좀 해주십시오 편해할 거 맞습니까? 묵묵부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작진이 저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배경에 묻혀가지고 얼굴만 나온다 하더라도 저의 승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환군이 점점 힘이 떨어져서 내려오시니까 마이크 이제 성재준 위원님께 맞습니다 네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성재준TV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드럼가 서프랑스 수빈 운興